왜 이렇게 돼버린거냐 아 진짜 큰일났다 안녕하세요 큰일났어 유준성입니다 큰일났어요 치료수술을 해야한답니다 치료수술을 해야한답니다 아 이거 못참겠는데 관장당했어 관장했어요 왜 이렇게 돼버린거냐 진짜 짜증나네 굴욕과 치욕을 맛보고 왔습니다 내가 치료라니 수술이 끝나고 이글루가 병문안으로 왔네요 넋이 나갔습니다 하반신 마취수술을 해서 반나절을 못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야 진짜 할게 못됩니다 병원별로 배달음식 배달을 시킨거 같은데 요즘은 배달음식 주나봐요 병원에서 아 오늘도 하늘 즐기는구나 내 꼼꼼은 맛이 갔는데 하늘 있을게 퇴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일을 나왔어요 바로 다음날 움직여도 된댓여서 날씨가 갑자기 외래 아 미쳤어 갑자기 하나 안 보이는데 날씨가 미쳐가지고 막 폭우가 내리더라구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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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잘 안아주셨어 아아 아아 끝이겠다 이제 미쳤어요 미쳤어 아니 저기까지 아직 까면 지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예를 가기 전에 저희가 또 자주 가는 또 이런 제육 쌈밥집을 갔는데 아주 맛있어 그리고 이제 저 쫙 한판 있죠 저걸 뛰으러 왔어요 저게 너무 커가지고 사람 불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거 뛰는거 기다렸다가 저거 싫고 이제 창고로 넣어놓는 일을 하고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똥꼬가 고장 난 김에 엄마가 그냥 집에 와서 누워 있어라 해가지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진짜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요 이 구름이 굉장히 이뻐요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굉장히 구름이 이쁩니다 내 똥꼬는 고장났단 말이죠 하아 진짜 이게 구름을 찍으면서 갔는데 제 고장난 똥꼬가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반신 마취 수술로 인한 그 부작용 때문에 어지러워가지고 누워야 돼서 실려왔습니다 거의 눕다시피 해서 왔는데 근데 또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알갱이 알갱이 사실 엄청 커 이 창착 좋아 이게 또 식자재 마트라는 데서 사왔는데 이게 해산물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를 가져왔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하늘이 굉장히 이쁩니다 하아 하아 진짜 이런날 비행기 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똥꼬는 고장나가지고 집에만 누워있어야 하고 진짜 수술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미쳐버렸네 미쳐버렸어 왜 이렇게 많이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지구가 아파요 봐봐요 저렇게 하늘은 맑은데 와 진짜 레전드급 폭우가 쏟아졌어요 미쳤어요 이게 화면에는 잘 안잡히는데 빗방울이 이거보다 진짜 10배는 두꺼웠던 것 같아요 내리는거 봐요 그래서 타임랩스도 찍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잃었습니다 중복이어서 엄마랑 또 집에서 삼계탕 끓여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쪽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증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갑니다 이게 백신을 맞아 봤자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그 와중에 하늘은 맑아요 이제 이게 며칠 지났어요 똥꼬가 고장난지 한 4일째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몇 번을 검사 받으러 가는거냐 아 진짜 코로나 검사 끔찍합니다 검사 받고 또 이 동네에서 유명한 냉면집이 있다길래 한번 또 공격해주러 갔습니다 아 여기 맛있어요 여기는 먹을만해 특이해요 땅콩을 얹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똥꼬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길래 아빠를 따라가서 이제 같이 농부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이번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농사를 크게 지어 놔가지고 씨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집에 있는 뒷산에 이제 뒷산에 그 외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그 앞에 또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그놈을 이제 파가지고 이제 농사를 진거죠 저는 농사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야 서울에 땅이 쎄지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그게 옥수수야? 옥수수를 따러왔어요 옥수수가 좀 덜 익었는데 우선 맛을 한번 볼려고 억지로 따러왔습니다 아 저 밑에 있는게 옥수수라고? 옥수수 심어놓은거 보세요 엄마가 기가 막히게 심어놨어요 와 근데 날씨 너무 뜨겁던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은거 보니까 농부의 고생이 느껴집니다 옥수수를 따고 있어요 옥수수도 열었어 옥수수도 열어버릴게 이게 옥수수인데요 아직 좀 청소년기 정도로 익었어요 고추도 이렇게 크게 열었는데 이게 맛있게 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사꾼이 아니여가지고요 아빠가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 놨는데 쉬다 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 네 이제 그 일주일간 요양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복귀하면 뭐합니까 그너머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해서 일이 다 취소되버렸는데 씨 씨 아주 이 그 짜증납니다 법을 어떻게 좀 유도리 있게 바꿔야 하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구요 안녕